일어나요 일어나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밥 먹어야죠 그냥 세수만 하고 나와 어디 갈까요 아니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잔대로 해요 후회 안 할 테니까 말은 안 했지만 느낌으로 알아 난 진짜 보여 정말 숨겨도 티가 나잖아 보는 게 예쁜데 본 지 오래된 것 같아 왠지 너를 꼭 웃겨 만들고 싶어 오늘 네 하루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나에게 맡겨줘 너의 모든 고민 걱정 표정들까지도 말해줘 그래도 괜찮아 다 맡겨줘 나의 아침부터 밤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